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가족들에 대한 폭로성 주장을 계속 내놓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갑자기 방송 중에 생방송 도중에 실제로 마약을 퇴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모 씨는 전에도 마약을 퇴약한 사실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약했냐고요? 약했습니다. 약을 먹고서라도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우울증 약이 아니라 마약을 하였습니다. 이라는 마약을 하였습니다. 이라는 마약을 하였습니다.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신 거는 과거에 이런 이런 거 대마초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차마 저희들이 방송에서는 잘 못 보여드리겠어요. 마약을 해서 몸을 못 가누는 이런 모습을 방송 중에 보여준 거예요? 네.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전모 씨가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따라 투약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급기야 투약 이후에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심하게 떨면서 방바닥을 구르는 환각 증세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이 전모 씨 아파트로 들어와서 이 전시를 끌어내는 것이 이제 보이며 지면서 마지막으로 방송이 종료가 됐습니다. 누가 온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네. 그게 마약을 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말리러 왔다. 그러면 경찰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체포는 아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씨가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이 병원에서 함께 있는 전 씨의 형이 지금 이 동생이 의식분명 상태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밝힌 바가 있어요. 거기다가 SNS 계정 전 씨의 SNS 계정이 삭제가 됐고 또 이 전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재형 씨 교회에 전도사로 있다는 그렇죠. 전재형 씨가 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에 전재형 전도사님 아들이 병원에서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급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글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 시간 뒤에 또 다른 글이 올라옵니다. 전 씨의 호흡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씨의 생명이 위독한 것까지는 아닌데 상태는 굉장히 나빠서 지금 한국으로 보내는 게 어떠냐 이런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위독한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병원에 있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전모 씨가 친할머니 이순자 여사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공개가 됐어요. 그 메시지를 어제 SNS에 공개한 거예요. 관련 메시지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발신자가 이순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돌아와라. 제발 이 할미품으로 이 할미도 유방암 이기라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함께 최선을 이런 내용에 써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밖에도 가족들로부터 한국으로 돌아오라 이런 식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 씨가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섭고 소름이 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름이... 그러고 가는 게 무서웠다? 이런 연락이 오는 게 소름이 끼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말에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안부 문자 하나 없었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아팠을 때는 나를 방치하더니 내가 폭로를 하니까 이제 와서 가족인 적 하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 씨의 주장입니다. 전 씨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진해서 한국에 갈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 사람들이 지금 내가 계속 폭로를 하니까 회유하려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방송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거기서 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발언의 신빙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게 의문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폭로성 주장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일단 전모 씨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폭로성 주장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 씨 일가의 돈 세탁을 맡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병원장 실제 주치의는 맞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 병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 세탁이라든지 이런 비자금 연료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이 비자금 연료와 관련돼서는 이미 수사가 끝난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좀 짧기 때문에 과연 다시 또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지 그 가능성은 좀 낫지 않은가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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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